제스처에 조심하세요. 엄지손가락을 드는 제스처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인가. 대부분 서양 국가에서는 잘했다. 혹은 잘 되어가고 있다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최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것은 무례한 제스처에 속한다. 같은 제스처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의이다. 머리쓰다듬기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칭찬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는다.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은 타인의 영혼을 건드리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나쁜 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OK 사인 OK 사인은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모든 것이 좋은, 괜찮은, 또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OK 사인은 무례한 제스처이며 사람을 환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식당 종업원의 음식은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의 OK 사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손바닥을 보이는 제스처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숫자 5를 의미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벌려 손바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에 있을 때 이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이 제스처는 당신이 상대방을 저주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숫자 5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들은 손가락을 붙여 손바닥을 상대방으로 향하게 하거나 손바닥을 자신의 얼굴 쪽을 향하게 한다. 그리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에서 당신의 제스처는 당신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반영한다. 그것은 당신의 나라에 좋거나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제스처에 주의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